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NES 강의 종류 및 특성 마리탄 셀티케스트 SNES 강의 석출 경화계 630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는 싸이테크노라고 일본 쪽에 있는 인터넷에 제가 검색한 자료인데 보시면 5번 시효경화 곡선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 시효경화 열처리 시간이고 경도입니다 경도가 높아지는 경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요 CO 처리 시간과 경도의 관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차이는 안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 보시면요 온도 낮으면 경도가 높고 높이면 경도가 낮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630 174ph 인데요 크롬 니켈 ph 소스 630 이죠 630 이고요 이렇게 되시면 CO 처리하면 보통 1050도에서 1050도에서 오스터나이트죠 오스터나이트에서 30분 유지한 예를 들어 30분 유지한 다음에 순행 워터 캔칭하면 뭘로 바뀝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틴 사이트죠 마틴 사이트 이 식으로 탄소량이 얼마 적기 때문에 0.02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르텐 사이트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마르텐 사이트죠 순행 했으면 일단 1번 마르텐 사이트죠 얘를 상태를 이제 온도 올려 가지고요 80도 500도 550도 등등 해서 뜨임을 CO라 그러네 CO CO 또는 뜨임이죠 뜨임 똑같습니다 탄소화기 뜨임이랑 똑같습니다 CO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기는 17사 ph 인데 여기 이제 주 성분이 이제 구리하고 니오빔이 들어 있잖아요 이때로 뭡니까 고용활처리 고용활처리 영체활처리 라고 같은 말씀 말인데 여기 이제 마르텐 사이트 속에 이제 원자들이 박혀 있는거죠 구리도 박혀 있습니다 박혀있다 딱 또 박혀 있다가 뜨임하면 어떻게 되냐 왜 경도 올라가느냐 쫙 올라가느냐 하면 뜨임하면 일단 마르텐 사이트는 뭘로 바뀝니까 마르텐 사이트는 많은 소로 바뀌죠 소 FV3C 또는 크롬이 들어 있으니까 M3C로 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뭘 바뀝니까 FV3C 또는 M3C로 이렇게 좀 작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게 FV3C죠 이게 FV3C 조대입상 시멘인 타이트 잖아요 소로바이트 약간 이렇게 크게 그릴까요 소로바이트 양은 많지 않습니다 탄소량이 일만되기 때문에 소로바이트에다가 몇 개만 그릴게요 FV3C는 크롬이 들어 있으니까 M3C로 보통 얘기 하죠 기지는 하얀색, 이것은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기지에 시멘트에, 이게 소로바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뭐가 생겨내입니까 추가로 이게 석출경하니까 결국 석출경을 사각형으로 그릴까요 좀 작게 그릴까요? 여기 바로 CU3MB죠 단단한 CU3MB라는 이게 단단하지만 이 양이 더 많습니다 CU3MB라는 이게 이제 CU3MB 이게 금속관 화물이라고 그러죠 금속관 화물 지금 우리가 석출경환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타겟이 금속관 화물 화물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석출시켜서 광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로바이트 자체는 탄소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로바이트 자체는 약합니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이게 많아요 CU3MB가 얘를 석출시켜서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480도는 경도가 높은데 왜 620도는 경도가 낮다는 의미입니까 똑같은 석출경화인데 그럼 온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온도를 더 높이면 그러면 끝으로 갈까요 위로 지우고 갈게요 지우면 자 온도를 더 높였다 그러면 이만에 480도라면 이게 480도면 온도를 더 높여서 만약에 620도다 어떻게 될까요 620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소로바이트 요것도 뭡니까 소로바이트도 골고루 퍼져 있던 것이 이렇게 응집됩니다 응집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총개수는 줄어들죠 얘들도 뭡니까 얘들도 이런 식으로 응집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3개 밖에 없다 만약에 20개인데 3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도를 찍으면 경도가 떨어진 이유 자 여기 원자들이 잘 박혀 있을 거고 빈 공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부러지지 않지만 경도를 찍으면 누르면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는데 얘들은 뭡니까 지금 얘들은 방해물들 그러니까 탄화물하고 금속건아물이 많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골고루 분산되어 보니까 이게 누르면 잘 안 들어가요 얘들이 딱 방해 근데 이렇게 응집조대는 빈 공간이 생겨져요 폐라이트가 많아지잖아요 쑥 들어가죠 그래서 경도가 높다 온도 높으면 그렇게 해서 경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SI 테크노크인데 용차와 열처리 고용화 열처리 하는데 전원십도에서 워터 캔치한 겁니다 이건 마르텐 사이트죠 그런데 새카만들이 좀 보이죠 근데 사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안 되는데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CO 처리하면 480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쏘르바이트에다가 F230 또는 M3C에다가 금속관 화물이 보이는 것일까 그런 것들 이렇게 말하셨죠 영향이 그래서 사진상으로 뚜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CO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가 200배 정도 확대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